개정영어 시사박 1과 암기용 3페이지 4페이지까지 3페이지 설명합니다 이거 피드백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넓게 해석까지 나와 있는 것은 불필요하고 그냥 영어만 나와있는 걸 확대해서 보는게 어 가독성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게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자 문제는 that 이하인데 요거가 문제인데 콤마 대신에 that이 쓰여주대 그럼 여기 퀘스천에 나오는 that이랑 같은 거야 종속 접속사지 다시 여기 콤마 대신에 that이 쓰여도 된다 자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스트레스 반응은 remains the same 똑같이 남아있어 이거 좀 관용적인데 remain이 보통은 일형식과 이영식 했어요 그러니까 remain 다음에 전명구나 부사가 나오면 그냥 남다나 남아있다고 remain 다음에 형형사가 나오면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쓰이거든 근데 remain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더 same이 거의 유일해 그냥 그래서 same 더가 생략될 수 있다 생략돼도 틀린거 아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언체인지드 이렇게 바뀌어도 되지 언체인지드 교재에 내가 써놨을 거야 언체인지드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burn away 연소돼 완전히 타버려 니가 제거할 때 스트레스 원천이나 요소들을 요인들을 자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것은 문제였어 이 시 가리키는 거 중요하다 이 시 가리키는 거는 더 스트레스 소울스 이거 얘기하지 스트레스 원인 얘기란 거야 옛날에는 스트레스 원인들이 문제였어 뭐해 either a or p 죽음이나 생존의 문제였어 그리고 crisis 위기가 came to an end 끝이 났어 그러니까 뭐 호랑이를 맞닥뜨렸는데 만약에 호랑이를 내가 죽였어 그러면 위기 끝난 거지 얘기한 거야 자 지금은 그런데 자 정리합니다 옛날에는 죽음과 생존의 문제가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딴 거 배고픈 거 이런 건 괜찮아 죽음과 생존 이게 스트레스의 요인이었는데 만약에 살아남았어 그러면 스트레스 요인이 날라간 거지 get with of 된거지 요거 같은 단어 다 단어장에 넣어놨으니까 그냥 외면 되고 자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많은 너의 걱정들이 즉시 해결되지 않아 그치 bpp 수동태고 요거 다 빼버릴게 are resort are not resort 해결되지 않는다 edge 원급 edge 다시 여기 edge 나왔고 뒤에 또 나왔지 edge 원급 edge에서 첫번째 edge에서 모양 없지 두번째 edge는 뭐뭐처럼 뭐만큼 자 그러니까 his as tall as i 영작할 때 영어로 영작할 때 이거 만들어놔 니네가 처음부터 edge 원급 edge 이거 나오기가 힘들어 his tall 이거 먼저 그냥 영작을 해 그는 키가 크다 나만큼 뭐뭐만큼 가장 잘 사용된 편이 edge거든 edge i인데 거꾸로 edge tall edge edge 원급 edge 이렇게 가라고 그렇지 그리고 부정문일 때 이거 표시 안했다 부정문이기 때문에 여기 edge가 뭐로 바뀌어도 돼 so로 바뀌어도 되지 그치 are not so instantly reserved 즉시 해결되지 않아 edge they were 그것들이 그랬던 것만큼 자 여기 war 다음 뭐가 생각되어있다 reserved 이게 생각되지 중복되니까 그냥 뺀거 이거 생각된 걸 또 넣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이게 war가 did 같은 거 바뀌면 안되지 왜 did reserved는 안되니까 그렇지 자 war가 did나 다른 걸로 바뀌면 안된다 day가 뭐 가르켜 many of your worries 이거 얘기하지 많은 너의 걱정들 자 네가 어떤 호랑이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처럼 마주쳤을 때 잠깐 정리 다시 할게 자 그런데 많은 너의 걱정들은 즉시 해결되지 않아 그것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언제 used가 뭐뭐하고 했다 하잖아 같은 편 한 단어로 그냥 would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 네가 맞닥뜨리곤 했을 때 우연히 만나곤 했을 때 호랑이들을 자 이 문장에도 굳이 외울 필요 여기만 있네 있는데 외우는 거 알려줄게 많은 너의 걱정들은 are not reserved 이거 영작할 수 있지 외울 수 있지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as instantly reserved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 뭐만큼 그것들이 해결되었던 것만큼 as they were reserved인데 reserve도 중복되니까 빼고 그치 여기까지 외우지 many of your worries 많은 너의 걱정들은 are not reserved 이거 뭐 중에 해결되지 않는다 as they were 이건데 not as reserved인데 as instantly 이거 있었지 그 다음에 네가 이것도 when이랑 빼고 외우기다 너가 호랑이들을 우연히 만나곤 했다 범퍼카 타면 누구랑 박을지 모르잖아 누구랑 우연히 박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permit가 뭐뭐하고 우연히 맞닥뜨리다 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호랑이들을 맞닥뜨리곤 했다 그것들이 해결되었던 것만큼 자 예를 들어서 너는 시험을 가질지 모른다 그리고 과제를 가질지 모른다 due the day after tomorrow day가 tomorrow가 내일인데 the day after tomorrow가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가 due 기간인 기한인 그러니까 due가 제출 반납 뭐 이런 기한이 된 그 정도임이야 적합한 이런때도 있고 그래서 due date가 만류일 마감일 뭐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래서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가 시험이 있어 또 과제가 있어 내일 모레인 그러니까 무한하게 있다는 얘기지 과제나 숙제나 뭐 이런게 그치? 이번 숙제 했다고 끝나 이게 또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danger science 위험 신호들이 거의 항상 on 켜져 있어 이거 off로 바뀌면 안되지 턴드 생각되어 있고 턴도 안되어 있어 이거 그래서로 해도 되고 이제 내가 한글 내용을 봐 게다가라 해도 되고 그래서가 더 어울리더라고 자 그래서니까 당연히 규제에 써있는 것처럼 so there for hence thus consequently consequence가 결과나 중요성이지 계속 consequently 이제 단어장이 전부 다 있다 이 라운드력이라고 보면 같은 뜻이니까 위험 신호들이 거의 항상 켜있어 그래서 스트레스 호몬들은 stay 아까 remain이랑 같은 단어야 너의 피 안에 남아있어 그리고 build up 어떤 쌓여 accumulate 축척돼 이것도 단어장에 있어 accumulate 자 그래서 so therefore 이렇게 중복돼서 오는 건 좀 어색하기 때문에 in response 이것도 단어장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피가 막 돌진해 너의 얼굴로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된가 빨개지는 거지 자 7번 8번 9번 이제 다 뭐냐면 증상이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쌓일 때 증상들 첫번째 7번 두번째 8번 그리고 9번 그렇지 7 8 9번 요거 앞에 8번이나 9번 앞에 연결어 당연히 뭐가 와도 되겠니 증상들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가지가 열고 됐으니까 당연히 게다가 그에 대해서 올 수 있지 요건 뺐는데 8번에 올지 9번에 올지 몰라서 그냥 뺐어 8번이나 9번 둘 중에 하나에 모을 수 있다 게다가 그게 더해서 알지 in addition besides 그 다음 more series watch more further more more over 단어차이 다 있다 stomach stops working 이거 to work으로 바뀌면 안되지 너의 배가 stops working 일하는 거를 멈춰 그리고 feels upset upset이 속상한 걸 느껴 그러니까 좀 속이 이상한 걸 느껴 upset이 화난 것도 되고 그 애를 갖다가 upset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속이 상하겠고 화가 나겠고 뭐야 시원하게 뒤집어 놓으니까 하고 열받겠고 그리고 탈이 난 그치 속이 상하게 마음이 상한 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거 내장이 뒤집혔다는 요일 수도 있어 feels upset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또는 마치 그것이 묶여진 것처럼 느껴져 as if는 upset이랑 병력 우주야 feels upset 아주 속상하게 느껴져 또 이상하게 느껴져 뭐라고 해야 하냐 이거 타인한 것처럼 느껴져 또는 마치 그것이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져 as if가 이거에 그냥 보호 역할을 놓은 건데 이게 영어부법이 좀 한계야 이게 좀 부사절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your stomach 너의 배 너의 위 이거 얘기하지 타이가 묶다는데 수송되니까 그것이 묶여진 것처럼 it nots 매듭으로 your stomach stops 너의 배는 멈춰 working 일하는 걸 그리고 feels upset 그리고 뭐 탈이 난 것처럼 느껴져 또는 or as if 마치 as if it is tied up 그것이 묶여진 것처럼 it nots 노트로 up 빠져도 된다 자 9번 you feel restless rest가 쉬다지 휴식이지 근데 휴식이 없는 거야 너는 휴식이 없는 걸 느껴 그러니까 언제 쉬질 못하니 좀 안절부절할 때 급할 때 그래서 restless가 안절부절 못하느냐 너는 안절부절함을 느껴 너의 다리에 즉 다리를 발발발 떠는 거야 중요한 표현들 없다 restless가 rest가 휴식인데 least 들어가니까 당연히 없는 휴식이 없는 거니까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침착하지 못하는 너는 침착하지 못하는 걸 느껴 이 형식이지 그리고 have에 have랑 feel랑 병력이죠 어려움을 가져 difficult 대신에 problem difficulty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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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in 생략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은 거니까 생략할게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 뭐하는 데 있어서 잠자러 가는 데 있어서 잠자리에 드는 데 있어서 going to go로 바뀌면 안 되지 자 10번에 이거 문장 원래 틀린 거야 학교에서 뭐 개학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는 아직 안 할 테지만 원래 문장 틀리거든 근데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this가 원래는 dg 로 바뀌어야 돼 원래는 dg 로 바뀌어야 되고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전체를 그냥 단수의 개념으로 보는 건 좀 그렇거든 그치? 이거 이 요소들 중에 어느 것도 helps you 너를 돕지 않는다 단어장에 이것도 있다 known of a 동사 a 중에서 어떤 것도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여기 help 다음에 s가 원래는 빠져도 돼 이거 239제 거기서 설명했던 건데 단어장에도 넣어놨나? 이거 넣어놨을 거야 자 known of this 다음에 잠깐만 그 교재에다가 내가 써 놨는데 교재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다 18페이지 교재 여기 밑에 써놨어 내가 자 known of 다음에 여기 영영사전 같이 띄워서 할게 그냥 영영사전을 보면 옥스포드 사전인데 known of the work known of 다음에 단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앞에 있는 일을 갖다 단수 취급한 거고 그 일 중에 아무것도 was done 되어지지 않았다 일을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야 단일 개념으로 이때는 단수가 오는 게 일반 원칙이고 그 다음에 known of 다음에 복수명사이지 known of the trains 그 기차들 중에서 아무것도 이때는 이지도 맞고 아도 맞고 둘 다 맞어 그렇지 둘 다 맞는데 단수를 쓰는 게 일단은 포멀한 거야 공식적이야 좀 문어채에 가까운 거야 그 다음 known of 다음에 단수명사인데 이게 집합명사야 가족이 한 명이 아니잖아 그녀의 반들 그녀의 반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그녀의 반 중에서 아무도 그녀의 팀 중에서 아무도 이게 단수명사인데 이제 그 집합명사를 가르치지 단수 집합명사 이때도 단수복수 둘 다 와도 돼 둘 다 와도 되는데 일단은 단수를 쓰는 게 원칙인데 복수도 틀리지는 않는다 이거였고 결론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안 된다고 우기실 수 있어 우기실 수 있으니까 디스는 이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근데 헬프는 헬프도 맞고 헬프스도 맞고 둘 다 맞거든 맞는데 안 된다고 하실 수 있고 또 이거 바뀌면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하니까 이거 확인 받아 그렇지 확인 받아서 디스가 이렇게 원래는 디지가 맞는 건데 이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는 어 얘기했듯이 헬프도 맞고 헬프스도 맞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확인을 받아서 하면 된다 자 다음 위드 두잉이 안 되면 여기 위드가 많이 빠지면 위드가 빠지면 두잉이 뭐로 바뀔까 그냥 투 동사원역이나 또는 투 두 이렇게 되지 헬프가 준사역 동사가 그거니까 자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일어나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은 너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교재 이거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여기 이 시 가리키는 건 너네가 해석을 좀 보자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 하나 더 여기 앞에 연결어가 굳이 쓰이자면 actually 사실은 인팩트 이거나 인팩트 이거 올 수 있고 인인팩트 형 나지 굳이 쓰자면 이건 너무 좀 갖다 붙인 건데 굳이 쓰자면 이게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아둬 자 그것이 계속 일어날 때 도움이 안 되는 게 일어날 때 이건 좀 이상하잖아 어 그러니까 앞에 거 전체 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앞에 거 전체 어 그리고 none of this 이걸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거 같아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은 너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그러니까 this가 그냥 7번 8번 7번 8번 9번을 그냥 다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 어 이거로 쓴 거라서 그냥 this라고 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키는 거는 여기 this 알겠지 다시 얘기합니다 10번에 helps 다음에 s가 빠지니 안 빠지니 이거 확인해라 그리고 dg 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더 여쭤봐 이게 dg 로 바뀌어도 helps 해도 맞아요 원래 맞어 확인을 받으라고 여기서 이 자체 안 바뀌었을 때도 뒤에 s 빠져도 돼야 안 돼요 이거 확인하는 거랑 두 번째 dg 로 바뀌었을 때 이거 그대로 쓰는 거 둘 다 맞아 헬프도 많고 헬프스도 많고 근데 그것도 확인 받으라고 11번 우리 모두 안다 뭐를? 최고의 반응이 응답이 싸우는 거라는 걸 안다 자 이거 기억날 거야 is fighting to fight 가 주격 보루스인 거지 뭐뭐하는 것이다 당연히 fighting으로 바뀌어도 되고 fighting으로 바뀌면은 당연히 얘가 solving으로 바뀌겠지 그치 자 그 다음 b2 첫 번째 해석이 뭐뭐하는 것이다 이거잖아 이때 2가 생략되는데 이것도 확인은 해라 여기 2 생략 돼요 이렇게 녹색은 다 학교에서 확인하는 거 알지 잠깐만 자 다음 그런데 그것이 항상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it이 가져오고 2 부정사 진정어로 보여 그 다음 2 2 2가 또 r up 당연히 r up 바뀌면 안 되지 2 b로 바뀌어도 안 되지 2 부정사니까 2는 당연히 fight and solve 이거 대신 쓰인 거지 자 인데 케이스 그 경우에 호르몬들이 너를 만들지 몰라 make a b 사육동사지 make a b 당연히 사육동사니까 b 자리에 동사언용 만약에 일반 동사로 바뀌면 get 로 바뀌면 get you to want wanting 알지 to run away want 다음에 ing 나오면 안 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뭐뭐를 원하다 뜻일 때는 안 된다 그래서 to run away가 running으로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 running away 달아나는 것이 to run away가 이제 running으로 바뀌었어 동명사로 to run away로 바뀌어도 되고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running away가 당연히 뭐로 바뀌어야 된다 to run away 문제들에게서 벗어나 달아나는 것이 is one 하나야 작년에 나왔던 거다 is냐 아냐 당연히 is지 왜 running away가 단수니까 최악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야 이건 장난이 안 나왔는데 one of the 당연히 복수명사지 왜 한 가지 중에서 한가는 말이 안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최악의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는 한 가지이다 어떤 방법이냐 스트레스를 대처할 스트레스를 처리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빼먹는 것은 기분이 좋을지 모른다 요새 기분이 좋을지 모른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은 너를 끌어들일 것이다 into even deeper trouble 훨씬 더 깊은 곤경으로 그 후에 이게 2번 학습지 니네 있지 잠깐만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제 이건 이과학 문법 학습지야 다운받은 거 여기 가면 읽어 보시잖아 여기 비교급 앞에 much even far still a lot yet 또 쓰이고 뭐 이런 것들이 쓰이거든 자 그런데 여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혹시 몰라서 여기 또 학습지에 나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게 very나 so로 바뀌면 안 된다 뭐 그 정도로 그냥 알아두면 되고 훨씬 더 깊은 곤경으로 자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더 나은 방법은 신체적인 운동이다 물리적인 운동이다 자 for 왜냐하면 for가 접속사일 때 왜냐하면이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to do 하라고 테리 사역지각 일반 일반이지 일반 동사 다음 a b 비자리에 뭐가 나온다 능동일 때 투부정사 그래서 투두야 이것도 외우기 쉽다 스트레스 호르몬즈들은 정말로 말한다 a 가 b 하라고 외울 수 있지 스트레스 호르몬즈들은 정말로 말한다 tell한다 너가 하라고 이건데 앞에 what이 있으니까 하라고 말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너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앞에 for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run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move랑 run이 병력 구조다 그렇지 그 다음 여기 what을 세 단으로 바꾸면 the thing that이겠지 the thing that 이거 그 책에 써 놨을 거야 the thing that 여기 to do 생략되는데 이거 생략할 수 있어야 안 돼요 한번 여쭤봐 똑같은 거 이거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 비동사 다음 투부정사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때 원래 해석이 잘 그게 생략이 되는 패턴이 있는데 아무때나 돼 보통은 그러니까 이건 확인하라고 운동은 태운다 뭐를 추가적인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대체한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거다 미출근계 what이냐 that이냐 이거 하는 거고 what을 that으로 바뀌면 안 되지 the thing that으로 바뀔 수 있지 replace is replace replace는 당연히 누구랑 강렬구조 burns 뒤 S가 붙은 거지 빠지면 안 되지 그것들을 대체한다 뭐로 다른 것들로 스트레스 호르몬들 얘기하겠지 앞에 대미 가르치는 extra stress hormones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을 다른 호르몬즈 이건 호르몬즈 얘기하는 거고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체 대체 make a b b 자리에 이제 형용사가 이제 오 형식 a 를 b 하게 만들다 그 다음 make 다음 s 가 왜 붙으면 안 돼 앞에 others 가 복수니까 하나 더 others 가 뭐 가르치냐고 그냥 호르몬즈 hormones 대체 자 그러면 therefore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바뀌어도 되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걸로 바뀌어도 될 것 같다 고생했다 하나 여러분 둘 둘 둘